1. 케이님은 늦게까지 이러시고 오셔서 새벽에ỏi 게임을 하시나봐요 저는 새벽에 찰권을 잘 안하는 편인데 진짜 어쩌다가 하는 편인거 같아요 거의 안 한다고 봅니다. 근데 케인님은 좀 새벽에 위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. 30분 정도 하자고 하시는데 해보겠습니다. 어, 저거 한다면 내가 불리한 건가? 으아아아아아 어우, 새로운 캐릭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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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? 어? 아아아아앙 으아앜 하하헣 자 아직 저 피세기 어떻게 막은지 모릅니다 이거 10선승 딱하면 될거 같애 시나리오가 10대 떡되는거 아니야? 네 요거 4간으로 하셨네요 어? 이치! 어우 뭐야 아 안들어왔다 죽었어 너 입절 좀 으윽 ㅇ!!!!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폴베 백 자 백디쉬 쵸범 이칼 나크으으흐 백디쉬 쵸범 반성한단 말인가 뿜! BOOM! 다 destac Museum 덕분horse 예 여기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막판에 그 잭으로 한판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잭으로 한판 더 하게 됐습니다 어.. 너무 뜨거워서 히힛 히힛 K-O ROUND 2 FIGHT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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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